여러분 이번에 둘러볼 살집은 동탄 디에트르라는 곳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약을 넣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한테 유용할 만한 정보들도 영상 속에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 채널인 거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이번 영상도 포인트를 세 가지로 가져갑니다. 우선은 오를 만한 곳인지를 한번 수화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 당첨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탄역 인근이기 때문에 동탄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우선 청약 예정지는 여기고요. 그리고 동탄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동탄역을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로 나뉘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쪽은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동탄역 접근성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만약 걸어가면 50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이제 길이 나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중화한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곳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깎이고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완이 되겠죠. 지금 가서 보시면은 조금 한적한 동네 느낌이 납니다. 총 531세대고요. 그리고 849-100위가 있는데 추첨물량이 102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추첨이고요. 전용 102면은 예치금이 얼마 있어야 될까요? 예치금이 135 이하가 있으셔야 됩니다. 서울은 천만원이 들어있으셔야 된다는 거 예치금 꼭 확인하시고요. 입주가 2025년 12월이에요. 꽤 길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하 6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꽤 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기간 때문에 입주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축이죠. 그래서 동탄의 인기를 그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상업시설에 인접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약간 저평가 됐던 동탄역 서쪽도 이런 공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주거지로서는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까워요. 원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멀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게 살짝 보입니다. 여울초등학교. 개교 예정인데 이쪽으로 배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주상복합이라는 거 이제 호불호가 좀 있죠. 그리고 전매제 한 10년에 5년 의무거주입니다.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실거주 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31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회라고 하면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요. 아까 제가 지중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지중화가 되면 동탄력 접근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업시설이 이쪽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살기 좋아지겠죠. 이래저래 그런 외부 요인이 있고요. 외부 요인으로서 가치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 10년 뒤에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동탄은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탄은 이미 일자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동탄 인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걸 고려하시는 분들은 SRT를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 수서까지만 가게 되면 수서 내에서의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강남이야 선능에서 환승을 하게 되면 19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35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승을 해야 되지만 잠실 같은 경우에도 가락시장 환승하면 14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SRT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꽤 촘촘하게 있습니다. 다만 낮 시간에는 이렇게 배차 간격이 길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용을 해보니까 낮 시간에는 플랫폼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수요에 따라서 이연객에 따라서 배차 간격이 결정됐다. 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시세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여기가 예정지고 비교단지를 이렇게 두 개로 잡았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5단지를 먼저 살펴보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 두 단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은 둘 다 11억 정도 하죠. 5년 차, 4년 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세는 합리적인 시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정도는 돼야 실거주 요건을 마치고 그 다음에 매매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지금 시세는 왜곡되진 않았다. 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가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이렇게 8사 같은 경우는 4억 중후반이고요. 100위 같은 경우는 5억 초중반 이렇게 됩니다. 계약금은 20%예요. 계약 시에 10%를 내셔야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30일이나 내셔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40%가 나오고요. 전매 제한 10년 이런 거 말씀드렸고 이자가 후불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죠. 의무 거주는 5년 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월이 2025년이라는 거 그리고 이 지역별 내치금 확인하셔야 된다면 100위 같은 경우는 135 이하로 넣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일정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약금 1차에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내시면 되고 중도금은 6번이지만 여기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잔압을 하셔야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건 없었고요. 디에트르 추천 패키지라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천만 원에서 1500 수준으로 패키지를 넣어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만약에 자금이 빠듯하시다면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들어와서 살면 좋습니다. 당첨만 되면 좋죠. 당첨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별공급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비 입주자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공급에서 내가 좀 순위가 밀릴 것 같다. 좀 안 될 것 같다. 경쟁이 높을 것 같다. 그래도 부적격이나 이런 것에서 추첨으로 만약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형별로 추첨자를 모집을 하게 돼요. 예비 입주자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미달이 나거나 부적격이 난다. 그러면은 요 내에서 요기 신청하신 84 내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말은 모집 인원이 많은 곳을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공급은 100인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고요. 84 AB 타입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추첨의 행운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경쟁률하고 가점을 한번 예상해 볼 건데요. 동탄역 해리옷이라는 곳의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예정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교단지입니다. 당탄역은 여기에 있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49대1이었죠. 특별공급도 미달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미트를 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추첨이 75%였어요. 그래서 가점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97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69점.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기타가 79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이때보다도 지금 청약 열기가 더 올랐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100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추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레 겁먹고 60점 중반인데 넣지 말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넣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5월 10일부터 시작되고요. 일부러 쭉쭉쭉 일정이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는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 20%는 경기도 2년 이상 50%는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 경쟁식 우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 같은 경우는 총 3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계속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용 100위를 넣으시는 분들은 135제곱미터 이하 이 금액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거 금액이 안 들어있는 분들은 신장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일순위 조건은 이거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분들 공고 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현장을 반드시 다녀온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단지들도 일정에 따라서 영상 제작이 좀 늦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저희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도움됐다면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굿굿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